보통 4,5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번호 바꾸고 계세요 저 참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뭐 터지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? 무료통화 무료통화 와 거세대요 직원들도 다 바꾸라 그래겠다 전화비 무시 못하죠 요금 보고 바꿔봤죠 요금 좀 줄여볼까 통화량이 많은 분을 위해 파워 요금제 이건 기대 이상이에요 요즘 전화야 뭐 다 잘 되잖아요 제 아내 거 하나 바꿔주려고요 이제 LG텔레콤으로 바꿔보세요 LG텔레콤